선채 형 얘기 어떻게 해줘야죠? 잡아먹어 동생! 잡아먹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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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후! 왜 자꾸 정화질이나 귀잡이해? 쏴 엄마 쏴 엄마 아니 그냥 시동돼서 없이 전화해가지고 어디냐? 뭐하냐? 이유로 뭐하라? 가라? 네! 좀 이동적이긴 해 맘에 너무 막하고 좀 불편해 엄마 그치? 신부가 고약해 그런거 다 분리할 때 돌아본 건데 못뿐니까 누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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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탈락이 진짜 많다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해 사람 오는지도 모르세요 왜 이렇게 전화를 시고 어? 아 전화를 시고 아니 그 무음을 해가지고 그래 놓고 깜빡했네 아니 그 우리 옷 딱 말게 우리 앞에서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한 번 비켜가지고 한 번 비켜가지고 내가 가기 중의 집에 나도 한 번 비 좋아하는데 그래 그래 어 지금 집에 오긴 했다는데 그것도 모르지 제가 없어서 갔는지 과연은 빼고 아무리 그래도 제가 했으면 너무 합격지 아니 우리 단지한테 지금 문자가 왔는데 이번 중간 곳에 이렇게